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마이티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엄지보사리 정말 이제는 진짜 무당이다 테스트를 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탐나라국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뵌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신축년은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좀 조금 나은 추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안 좋았던 얘기를 좋은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씨 또 시작이야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없애고 올해 신축년에 정말 좋은 띠 정말 제가 아는 견해에서 저희 신령님과 합이 돼서 제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어떤 말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축년 올 한해 진짜 이분들은 무조건 기대해라 대박 날 거다 하는 띠와 나이가 있다면 홍이형 부탁드릴게요 띠가 있다면 돼지띠 올해 절반 초반에는 조금 힘들게 가는 수예요 하지만 넘어서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조금 튄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른아홉은 남들이 말할 대로 서른아홉이니까 안 좋다 아홉 수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자 아홉 수지만 올해의 나하고 해우년이 맞느냐 또 띠와 달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점으로 보듯이 하지만 백 명을 놓고 본다라면 70명은 성공적으로 간다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51살 돼지도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학을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저도 시내 영점을 받아서 손님들한테 전달은 하지만 저도 백 프로는 아닙니다. 단 제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가지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육십 세가 넘으시는 돼지띠분들 인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 사 월에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대부분이 겹칠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람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맨날 안 좋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칠십 세 넘으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안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적이 된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점사를 보러 갈 때 어머 나는 내년에 좋대. 개뽕 같은 소리야 내가 누적에 빛이 있는데 올해 아무리 틴들 그거 빛 밑바닥 깝니까 개뽕 같은 소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주어진 삶에 열심히 그래도 노력이라도 한다면 절대 신이든 조상이든 인간이든 내가 한 만큼은 베풀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띠가 또 있을까요? 다른 띠를 지목하기는 지금 애매하고 원숭이띠 작년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작년에도 괜찮겠지만 올해는 문을 열어서 이렇게 밀면 안에가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을 이렇게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운이 들어온 거야. 지금 문을 열어려고 준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서른 살 원숭이띠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마흔 두 살짜리 있어요. 원숭이띠 이분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려고 준비 중이지 문을 확 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돌린 것도 아니고.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네. 이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잔대가리들이 많아서 그래. 이걸 그냥 그냥 확 열든지 소심해 그리고 마흔 살이 넘으면 사람이 생각을 젊었을 때 퍽 하는 거 보다. 가정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깐 너무 조심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단타를 잘 쳐 마흔 두 살에 원숭이띠들이 잠깐 잠깐 잔대가리에 단타를 쳐 그런데 그게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안 떨어진다고 그러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엔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으려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신축년에 대표님이 봤을 때는 띠로 딱 두 띠 뽑아주셨잖아요 예 하나 더 있어요 닭띠 마흔 한 살 닭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지방만 넘기면 돼 근데 그것도 신중해야 될 거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서 이동 변동이 초반에는 있어요 삼 사 월에 분명히 하지만 가을쯤에는 그 변동 같은 게 이제 좀 안정을 해야 되는 수 그러니까 닭띠가 좋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가 되는 수니까 좀 올해는 닭띠들 많이 쪼고 다니잖아요 많이 주워서 사업을 하던 많이 뿌린 대로 겪는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말해서 틀린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내 기회는 안 들려왔으니 파이팅하고 기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